네 빙어 물락시 원고 사진 찍어봅니다 동영상입니다 와 무거워 이거 아무도 찍어주는 사람이 없죠 채여사 혼자 찍길래 이렇게 힘듭니다 이거 봐라 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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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여사 혼자 저기 놓고 찍어요 11월 7일 되겠습니다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에요 빙어도 예뻐지고 있다 와 먹음직스럽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? 네이질까요? 평화질까요? 백현질까요? 비밀이에요 오시면 안내해 줄게요 와 손 치워봐요 손 떼면 잘 안 보입니다 와와와와와 감사합니다 와 빙어 너무 크다